정리하기로 해서 필요한 거 해서 들어올게요 네 뭐야 시작했어? 난 내 가방 가져와 하이 로우 이렇게 돌리면 아파 우리가 바닥이라고 불리 같은 거네 저희 침묵을 좀 유지해야 해 그렇지 우리 지금 15,000분이 들어오고 2만 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이사를 하는 거지 잘 보고 있어요 빈아 진진이 안 보여? 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하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러비야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빠와 아들 같은데 아빠 오늘은 제 아들 문진우를 소개합니다 네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네 문 씨, 문 씨 어제 브이앱 하셨다고 맞아요 우리 밥 먹으러 온 것도 얘기했다고 맞아요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룸서비스 시켜 먹었는데요 네 카라게랑 그 다음에 아, 해물 스파게티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세트랑 그게 샐러드 샐러드랑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요 그게 진짜 무슨 전문 요리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 에피타이저로 이거 먹긴 좀 그러는데 먹었던 에피타이저랑 비프 커리 비프 커리 어제 샐러드랑 저녁을 뭐야 매니저님이 추천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꽁청이 4점이더라고 괜찮아서 아, 먹으러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나는 와비집인 줄 알았어 음 이렇게 아까워 난 와비집인 줄 알았는데 와비집이 아니었어 야키니쿠 집인데 알았다 근데 야키니쿠가 아니라 스테이크 집이었어 양식 느낌이야 양식 느낌이야 산헌은 지금 방에 누워있대요 그냥 어제 좀 많이 돌아다녀서 걔는 걔 어제 어제 도쿄도 산이 오고 응 저는 어제 거의 그냥 호텔에서 쉬었죠 저녁에만 나오고 엘로 거의 사우나랑 헬스장에서 사우나 안녕 하이 헬로 진진 오늘 뭐 했어요? 방금 일어나는데 방금 일어나는데 진짜 1분 와서 잠이랑 잠은 다 자는 것 같아 근데 여기 허리 좀 아프지 않아? 머리가 좀 아파 허리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축하해 일어나는데 여기 뭔가 이상한 거였어 이 침대가 좀 그런 거였어 옆 침대로 이대로 자는 거 똑같아 똑같아 머리가 좀 아파 머리 좀 틀어서 비즈음 잠자란 비즈음 짬비 어제 제가 이제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걸으면서 느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옆 나라인데도 그리고 뭔가 다 비슷해 한국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생김새도 뭔가 비슷하고 근데 언어가 달라 와 이게 진짜 신기했어 오늘 계획 있어? 사실 저는 일본으로 계획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럼 생각이 틀 때 사는 거 그럴 건 왜 갔냐 그럴 수 있지만 한국에 있어서 또 같았을 거예요 너는 혼자 다니고요? 아니야 어디 사는 거 같이 다녔죠 그냥 혼자 다니는 거 없지 큰 어른인데요 애도 아니에요 스물다섯 스물일곱 헐 테니스 치시네 여기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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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위에 있어 뭐지 무의식 쪽에 여기 골프랑 펜스윅이 있더라 나도 그래 난 가보지 않았는데 난 가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어제 낙게니코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거 파는데 양식 파는데 아 생각했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근데 또 맛있게 먹었지 좋다 저기 응 항상 일본 오면 느끼는 거잖아 건물이 크게 녹지가 않아 이거 도쿄가 아니라 상자에 응 도쿄가 그래서 남양주가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는 응 영국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와 머리만 머리를 어떻게 하냐 보일 수 있지 머리만 가져왔어? 응 바르는 거 응 이따 줄게 스윗토크 들어있어 스윗토크 스윗토크 사만다 스윗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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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들 스윗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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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더 먼저 활동을 했으니까 아리아나그란데 님의 느낌이 있어 아리아나그란데 님이 이분의 느낌이 있는 거지 둘 둘 둘 둘 니튼 드렸네 스윗토크 아스테로이드 피셨어 오랜만에 일본어 어떠신가요? 와 나 반지 한국에 두고 왔어 반지 한국에 두고 왔어 이제 문어예요 문어 낚시 한번 가야되는데 이제 한 7월달 정도 돼야 올라올거야 문어가 시간이 진짜 빠른거같아 벌써 내일 모레 공연이야? 내일 모레 공연이고 앱다미널 활동한지 1년도인데 응 진짜야? 응 말이야 8월달에 건배했으니까 2개월라고 벌써 10개월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월달 4월달 2일 4월달 4월달 5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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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4월달 6일 3일 5월달 이렇게 썼어야 하는거 같아 그렇게 썼어야 하는거 같아 매일은 지메일이니깐 진짜 정답이야? 이 노래는 너무 좋아 어디야? 이 노래는 너무 좋아 이 노래를 넌한테 줬어야 했는데 여기서 한번 틀어줘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All day! All day! 공연 다 했다. 내 머리 안 와도 되겠는데 너? 내 머리 보면 바깥에서 하는 거 아니야, 머리? 바깥에서? Let's go, let's go, let's go. 일단 틀어줘. 보내주세요. 그래, 앉아서 시작하자. 이 노래는 너무 웃겨. 느낄 수 없어. 시안아가 달콤하게 시작해. 아니, 이 노래 너무 웃겨. 이 노래 너무 웃겨. 다른 노래인데? 널 내게 느낄 수 있게 왜 제발 지금 잡은 손 놓지 않을게 All you down Yeah, yeah 지금부터 같이 손잡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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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t's go ride Oh, let's go ride Let's go ride Oh, let's go ride Oh, let's go ride Let's go ride Let's go ride Let's go ride 오늘 처음 봐 Let's go ride Let's go ride I just wanna dance with you I know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You're my only ever I'll give you the show I only dance 여기서 따로 여기 딱 고 jest I love what you do I love obrig I love you No a 06 P 어디야? 어디야? 여기 전화인데 형아, 형아, 형아 물어봐 누군데? 윤선아 그래? 하나는 지금 전화인데 형이 왜 내 톤이 형 물어보는 것 같은데 I love you, I love you too 많이 듣는 일본 곡이 뭐냐고요? 저는 그 랜 랜 어? 랜은 맞나? 스키라카라 아니야, 아니야 그 그 우리 예준만한테 이제 일본 좋은 거 응, 거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 방 쪽을 좀 가볼래? 산악군이 오려나봐요 응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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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어휴, 뛰었다니 샤워받는데 덥네 밥 먹었어요, 다들?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끄복판 이따 밥 먹으러 나갈 건데 더 먹지? 난 수업이 있는데 쓰시지 쓰지는 안 돼요 제가 회를 못 먹어가지고 어휴 유배 1인날 승관이가 열심히 즐겨줬다고요? 그 영상 봤는데 아, 더 즐겼어야 됐는데 약간 부끄러움처럼 들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산하가 들어옵니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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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어디 왔어? 왜 하자? 응, 온대 온대? 얼마나 긁은 거냐?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왜? 진짜 웃긴데 뭐가 웃긴 거야? 이거 무슨 얘기였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형도 웃기도 하는데요, 그냥 나 그래? 아까 형 음질 한 번 보여줬는지 형이 딱 씻고 나왔어 씻고 나와대 형, 불입중해 뭔 소리야, 형이 했잖아 불입중해니까 이것도 아니었어 뭔 소리야 그 뭔 소리야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지 약간 거짓말 치지 마, 제발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그 얘기 하고 있었구나 형, 나 지금 쌌네 오늘 데이 추워가지고 머리 자르고 싶다 머리 짧게 한번 자르고 싶어 편하긴 하더라 그치 신중씨 잘할 때 했었는데 여러분 하트 룸이 아닌가? 해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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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네 딱 아까 내가 느꼈어 구름 구름 보고 있어요 날 닮은 별 바람 구름 그리고 나 바바바바바밤 이번 꿈 은은 여기 기다렸어 다녀 여기 여기 내 방에 안녕 몇 분 있어? 나 한지도 몰랐어 20분 그냥 계속 누워있을뻔 사나 뭐에요? 사나는 누워있어요 사나가 누워있다고 나 진짜 그냥 완전 누워있었어 일로 와라 어? 일로 와 우와 뭐야? 그치 내 방 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너무 좋구만 스크린 같기도 하고 스크린 같지는 않아 나의 감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도 루아 뭐 하고 있으려나? 루아 뭐 하고 있대? 루아 뭐 정신 먹고 있는 사람도 있네 지금? 지금 시간에 오늘 화요일이지?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니까 안녕 야오이 오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 얼마 마사카쇼 마사카쇼 저희는 네 잘 쉬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제대로 쉰 거 같아 그래요 왜 뭐야? 아토피야? 어제 우리 한 40분 동안 걸었어 그렇고 1시간 1시간 1시간이냐? 아주 정해졌지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끔씩 오는데 모자는 벗을 수가 없어요 1시간째 벗는 중이에요 점점점 해봐도 돼 댓글을 좀 읽어보자면 잘 쉬어 산아 산아 안녕 모자는 마스크 벗어라구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신 얼굴이라 안 돼요 근데 여기 마스크는 벗어 괜찮아 빛이 센서 모자는? 모자는 안 될 수도 있어 모자는 우리가 안 되지 로아는 괜찮을 수도 있어 멀리서 벗어봐 마스크만 여기 봐줄게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돼 뭐야 이거 무슨 짓인지 알아요? 36 아니야 이거?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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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을 거야? 밥 먹었는데 아직 안 좋은데 나 밥 먹어가지고 뭐야 안 먹었다며 네? 나 안 먹었다고는 아니는데? 네 이거 먹을 거야? 먹으면 먹지 뭐 먹지?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배고파 배가 지금 등에 붙었어 라면 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라면? 라면? 라면 먹었어? 네 먹었죠 오자마자 먹었지 네 먹었지 저희가 지금 아 나도 먹었구나 저희가 일본에서 와서 먹은 음식을 얘기해요 그래 나부터 얘기해 한 개씩 얘기해야 돼요 우리들이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 라면 라면 같이 먹었고 돈까스 돈까스 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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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고 그럼 너도 또 따로 먹고 왔잖아 아 스프 카레 저는 먹고 왔고 뭐 아이스크림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디젤 메론 디젤트 메론 케이크 메론 케이크 한 조각에 만칠 시간에 만칠 시간에 그거 먹어봤는데 그 카페? 어 그래? 그 정도 맛있어 그리고 그리고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먹었고 그리고 까르보나랑 그리고 마늘볶음밥 마늘볶음밥 이동해서 꼬치 꼬치 7종 세트랑 꼬치 7종 세트랑 모츠나베 모츠나베 그리고 샤카샤카 포테토 샤카샤카 포테토 샤카샤카 포테토 응 그거랑 콘스프 콘스프 콘스프? 아니 콘스프도 있어 콘 샐러드? 아니 뭐 넣어야 돼 치즈콘? 응 치즈콘 뭔지 알겠어 철판에 나오는 철판옥 철판 치즈옥수수 철판 치즈옥수수 같아 네 그거랑 네 너무 해먹었네 생각보다 좀 즐겼지 일본 이제 형도 즐겨야지 이제 즐겨야지 이제 오늘부터 댓글을 봐야겠다 방금 네 배에서 소리가 나와? 뭐야? 물소리? 응 물소리 아니야 반키 반키 소리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물소리 소리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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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난 하늘만 보고 있었지 약기니코 먹으래 약기니코 먹을까? 약기니코 일본 간지 지금 이틀째 아니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으래 약간 그거 같아 우리 집 배틀틀이 먼지 그러니까 많이 먹고 도장 찍어 주면 우리 그 연습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나도 다 먹지는 못했는데 스파게티 양이 진짜 많더라고 스파게티가 그래서 저희 잘 지금 쉬고 있고 너무 잘 쉬고 있고 너무 잘 먹고 있고 잠을 많이 자니까 잠을 많이 자고 있지 살이 허리가 좀 아팠어 허리가 좀 아팠어 목도 아팠어 키 커진 느낌 여기는 근데 좀 잠깐만 코 저걸 실패! 뭐 또 뭐 또 앙까 후아 후아 앙까 그래가지고 그치 거의 그냥 뭐 말도 못했어 나도 나는 그것만 했을까 히터치 끊었어요 아니 민이 형 어제 웃긴 게 어쨌든 형이랑 나랑 뭐냐 밥 먹으러 갔을 때 형이 나마비로 시키는데 나마비로 나한테 물어보면서 차라리 나마비로 그냥 히터치 하면 돼 히터치 하면 돼 미안해 아니 말은 했어 귀가 흐려졌어 히터치 말을 안 했어 자신이 나마비로 히터치 네 자신감을 가져와 요즘 방금 말한 것도 까먹어 히터치 하는 거지 그러면 세 개는 뭐야 미쯔 미쯔 아니야 미쯔 아니야? 미쯔인가? 미쯔 4개 5개는 뭐야 고쯔 오쯔 다 알았는데 다 까먹었어 고쯔 바보 그냥 미리 온 거냐 뭐 이번에 좀 더 즐기려고 잇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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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박사인 한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포 박사인 한 거 타락하게 놀지 타락하게 놀지 타락하게 놀지 타락한 건 아직 타락하게 놀지 밤에 놀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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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내가 약간... 우 보이스에서 뭐? 밤이 뭐지? 밤이 오늘 밤에 오늘 밤에 타락해 타락해 네 내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오래 걸려서 이후에 뭐 먹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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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먹을거에요 먹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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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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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빵구미 방송할거에요 빵구미가 끝났어요 빵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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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구 빵구미 빵구 빵구 빵구미 빵구미 나 방금 약국소바도 먹었다 세상 밖으로 처음 나가는거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귀동 이런 거거든? 문화기 추천해 장어 장어 개 먹을래? 무리 시なくて 이이게도 데키타라 숯불 김태풀 이런 거 맛있겠다 여기 지금 뭐라고요? 형들은 지금 밥 먹으러 갔지 않았나? 분명? 맞아요 지금 아마 밥 먹으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둘은 지금 밥 먹으러 갔습니다 즉... 뭐야 쟤네들이 뭐예요? 쟤네들? 아소코노 이르 아소코노 이르 탓이와 선발데 부부 탓이와 토발데 지금 메뉴을 고민해요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는 고항이잖아요 오코노미야키 간식? 오코노미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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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노미야키가 많네 간식 간식 지금 너 카레 먹었잖아 스시 스키야키 스키야키 스키야키가 뭐지? 스키야키 이렇게 샤븐샤븐샤브 샤븐샤브 샤븐샤븐샤 Edgy 호노가 안되네 이건가? 아닌데? 무슨 누가 방송 무슨 방송 봤어요 규카츠 규카츠 맛있겠다 소쿠야끼는 간식이 어? 간식이 뭐였지? 규카츠? 규카츠 파는데 칼이 팔지않아 덴푸라가 뭐지? 튀김 튀김닷밥이란거 규카츠 괜찮다 규카츠가 내가 봤을 땐 규카츠 가면은 약간 카레도 먹을 수 있다 규카츠 가서 먹고 주카츠 먹고 구식으로 스키야끼 먹고 사료맥기가 뭐야? 몬자야끼 몬자야끼도 한 번 약간 오크노미야끼 몬자야끼 몰라 그냥 오크노미야끼랑 부침개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몬자야끼랑 맞아요 몬자야끼랑 오니길래 몬자 이제 슬슬 우리가 밥 먹고 몬자야끼랑 자, 저희들은 고안을 고안을 고안에 고안에 자 아마리 고안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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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갈 테니 고안에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열심히 하고 싶으니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모래가 이제 공연입니다 우리 둘이 열심히 하고 싶으니 한국에서 만나요 네 자, 네 네,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워너비 왔어요 밥 먹을게요 밥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우리 집에서 만나요